오 왔어? 온건히 온건히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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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땅에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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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냐라 그래 쭉쭉쭉쭉 끌어내라 오 오 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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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빨리 잡아냐라 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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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뗄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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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 오늘 12시까지 맞춰서 오라 그래서 지금 시간 맞춰서 지금 대충 먹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가셨네요 하시고 일찍 가셨네 12시에 퇴소한 데서 있었는데 아 벌써 일찍 가셨네 여러분 갑시다 30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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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슬슬 시작하자 우리 그래 여러분 이제 슬슬 시작합시다 오늘은 무조건 다 감성동 오자에 다 도전장을 던졌어요 감성동 오자에 우리 삐님은 자리를 어디로 잡을지 모르겠는데 공 안했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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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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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못해. 히히히 히히히 아아 배워 아아 하이 델째들 내가 있어 델째들 내가 있어 다 사르지 근데 오짱 안되네 아쉽다 사짜네 사짜네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네요 오 사짜나왔어요 사짜나 후바 오짱 아까였는데 좀 아쉽다 아쉽네요 아 그래도 와 감성다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와 놓치는 줄 알았네 한참거리겠고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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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핫도그 뽑아내고 있어 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왔어 와쇼 와쇼 아 이제 뽑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과연 감성놈이지 과연 몇자가 나올지 그럼 기대해봅시다 와쇼 와쇼 두번째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억제 끌어내고 있습니다 멋있게 아 내가 알려했더니 공유가 가시네요 과연 과연 에이씨 감성놈 아니잖아 뭐니 얘 승허네 승허 이놈이 새끼 한 번 또 아까 떨쳤는데 또 잡히네 또 잡혀 또 잡혀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아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아 진짜 이놈이 새끼 어디에서 집게 어디 도망갔네 무슨 집게 무슨 집게 무슨 야 그래도 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잡아냈기 때문에 오케이 왔어? 오케이 오 곧 봉 김빈이 사장님 가면 오더라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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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덩이 왔어 오 그래 쭉쭉쭉쭉 끌어올려라 왔어 왔어 오 역시 마시키면 오는구마 오 그 있사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옅 감성돔이요 우와 쭉쭉 끌어내고 있어요 왔어 왔어 잘하고 있어 자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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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성돔 어디 길어? 아 사짜네 아까 그 보다는 좀 쌀 사온 것 같은데 그래서 사왔지 숨을 가다놨는데 그다지 탈출해버렸어 숨을 가다놨는데 숨을 가다놨는데 아 종말이다 종말이 분심 아니야? 종말이 분심 아니야? 그러니깐요 또 한 번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잡았네요 다시 잡았네요 글로 막아놨는데도 넘어서 가버렸나다 숭어 도망갔어요 아 가신다 자 가신다 야 야 물귀신 나온다 물귀리만 있으면 귀신한테 숨을 수 있고 자 여러분들 추자도에서 올해도 낚시를 해봤는데 그래도 올해 감 돌도 못자도 잡고 대강어 대강어 8자도 잡았는데 감시 5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감시 44 뭐 40 한 2 되는거 두 마리 잡아서 숭어도 한 마리 잡았는데 작년보다는 감시를 많이 못 잡았네요 하여튼 오늘 새로운 포인트에서 그래도 감시를 처음으로 잡았어요 맨날 용등복에서만 잡다가 내양 아니면 용등복에서만 자 아 또 올해 한해 추자도에서 낚시하는거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씨인데 인사드리겠어요 인사드릴게요 예 이제 이 핫도그엔 떨려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캡낚새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내년에도 많이 잡을게요 어 어 팔 아파 으 야 올해 그래도 아이 감시 5자 못 잡으니지 마십니다 어쨌든 이 nove дня 진행 relating 아 오늘도 읽기 아 여러분 Johann